여기는 피네스모터 본사입니다. 경북 영천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짝하다 짝퉁이다 뭐 모조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까발려드립니다. 자 히어리터보 정품. 요거 등록일자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당을 보면은 먼저 하신 분이 원조, 뒤에 하신 분이 짝퉁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정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삼삭말재를 최고 먼저 시작을 했고 등록일을 보여드립니다. 최고 먼저 시켰고 뒷분들이 워낙에 효능이 좋아서 많이 따로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짝퉁이라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정품 맞습니다. 정품. 비찬 정품. 아주 오리지널 원조 정품. 산 정품. 요렇습니다. 자 다른 제품을 한번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습니다. 요거 자 모조품 아닙니다. 이 정품. 엔진방향이 있고 요거 정품입니다. 자 요것도 어디 파신지 알죠? 요것도 정품. 저는 모조품은 안 갖다 놓았습니다. 요런 것도 정품. 다 틀립니다. 요 업체도 정품. 요런 업체도 정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와리톤. 야 요거 모조품 아닙니다. 정품. 저는 정품만 갖다 놓습니다. 자 저거 패치. 아 저거 정품 정품. 자 이놈 요것도 정품입니다. 요거 맞습니다. 사이크론 요거. 혼또 정품. 요건 정품 맞습니다. 요것도 정품. 요것도 정품. 요것도 정품. 요것도 정품. 요 업체 세 개가 각각 틀립니다. 업체가 다 정품. 저는 가짜배기는 안합니다. 가짜배기를 갖다 팔면은 잡혀갑니다. 이것도 매치캡스 이것도 정품. 이거 팔아야 되는 다 정품. 여기 있는게 다 정품입니다. 저는 가짜배기는 취급을 안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저희들이 플러스 1 전압 안전기 역할을 하는거. 다 정품. 아 여기 많이 뛰어놨죠? 요것도 정품. 요거 보시면 전부 정품. 요것도 정품. 요거 정품. 아 요거는 가짜. 아 요거 요거 하나 있네요. 가짜. 제가 등록 안했습니다. 슈퍼콘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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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발. 개발하던 콘덴샤입니다. 개발해서 정품을 만들고. 정황하게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려다가. 가성비가 안나와서. 요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 놔뒀습니다. 요거는 가짜입니다. 요거 가짜. 요거는 특허청 등록 안됐습니다. 가짜. 나머지는 전부 특허청에 다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정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아멘